세계에 계시고 천국에 계시고 집안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알더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상형 월드컵은 바로 매력적인 스피드 슈터 초고속 능력자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총 128강인데 제가 모르는 애들도 나올 수 있어가지고요 공평성을 위해서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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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지고 32강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구별을 다 했구요 자 첫번째 대결입니다 소닉 더해지옥 대 파워퍼프걸 자 소닉 더해지옥 세가의 마스코트 중 하나구요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아 우리의 고닉 고닉 하는 그런 불쌍한 밈이 있는 근데 보이는 것과 다르게 나름대로 잘 팔리고 있어요 상대가 마리오여가지고 비교가 될 뿐 우리 소닉 잘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소닉이 맘만 먹으면은 진짜 몇초 안에 지구 반대편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안돼 신나게 떠들고 있었는데 파워퍼프걸이 올라가버렸네 이런식으로 한번 드래그하다가 죄송합니다 소닉 팬분들 죄송합니다 절대 제가 소닉에 대해서 뭐라 하는게 아니라 소닉이 고닉이 돼버렸다 그냥 안 건드릴게 그냥 마우스 놓을게 단테 대 네오 단테 이제 이제 데빌 메이 크라이의 주인공인데요 단테가 처음 나왔을 때 트와일리시한 콤보 게임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건 바꾸고 참으로 바꾸고 포로 바꾸고 아무튼 그런 매력적인 단테와 우리의 네오 요새 애들도 이거는 알걸? 단단다라라란 단단다라라란 단단단 자 그래서 둘 중에 비교를 하자면 저는 아 단테가 좀 더 나는 매력적 단테의 그 여러가지 스타일리시함이 나랑 잘 맞는거 같아 퀵실버 대 마스크 퀵실버 진짜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좀 아쉬운거 나 총 맞았어요 아니 스피드슈터라면 총을 좀 피하라고 근데 일명 엑스맨 퀵실버는 총알이 발사됐는데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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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심지어 달리면서 소스를 찍어먹는 여유까지 엑스맨 퀵실버가 너무 매력적으로 나와서 마블판 퀵실버는 비교가 될 수 밖에 없는거 같아 자 오른쪽 마스크 요새들 마스크 아려나? 좀 스포긴 한데 원피스 니카니카 열매 아세요? 그거를 영화판으로 만들면 딱 마스크인거 같아 되게 입살맞아 만화처럼 변해요 빠르게 움직일 때 이거 아세요 이거? 이거 특유해 이거 이거 만화연출 이런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매력적으로 따지자면 어느게 좀 더 매력적일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저는 왼쪽 오른쪽은 유명하긴 한데 요새 애들 기준으로는 잘 모를거 같은데 나는 왼쪽 5퀵실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츠나 대 루비로즈 필살염이라는 탄이 있거든 그 총알을 맞으면 얘가 이제 냉정해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져 굉장히 멋집니다 자 루비로즈 낫을 주축으로 그 낫이 변형이 되어 저격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저격총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각성을 하잖아? 그럼 얘 상태가 이런식으로 이제 망토를 휘리리리 몸을 감싸 약간 뭐 이런식으로 변해요 진짜 거장 차라리 찾아보자 아마 이 장면일거에요 내가 말하는게 뭔 말인지 알거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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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말한건가 뭐가 달라 이게 내가 진짜 정확하게 설명한거 아니야? 올챙이처럼 변한다고? 그래서 이 둘중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는 루비 왜냐? 이쁘잖아 아 이게 힐살기가 나와버렸네 키라 조르딕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헌터바이 헌터에서 최고 인기캐를 상징하는 캐릭터고요 아직도 기억난다 내 심장 돌려줘 아 근데 아 이게 어쩔 수 없네 아무리 키라를 포장을 해줘도 플래시를 이길만한 껀덕지는 보이질 않아 내가 이번에 영화 플래시를 봤잖아요 아 이게 진짜 너무 좋았어 플래시는 멘트를 좀 아낄게요 왜냐면은 얘가 32강에 떨어지는 건 말이 안돼 플래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바로 올리도록 할게요 괜찮은 상대를 만나면 그때 플래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겠구만 호바야카와 세나 대 지브릴 이 친구가 피지컬은 약해도 속도는 엄청난 캐릭터거든요 보다보면은 얘보다 실이 더 사기야 마트라이던트! 하면서 이제 재밌어 점점 말도 안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건 현실에서 해소 문제지 지금 노게임 노라이프 지브릴 나 노게임 노라이프 보진 않았는데 사람들 말은 극창파에서 그게 샤X 때려 아 근데 나는 이런 디자인은 좋아해 근데 난 노게임 노라이프를 안 봤다 그럼 그래서 이제 아이실드 코바야카세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 미사카 미코토 대 귀메의 칼날 아가지만 재밌지 미사카 미코토의 매력은 그거지 윙 퓽 동전 던지는 게 참 매력적으로 잘 살린 것 같아 그리고 금서목록 시리즈 중에서 최고 인기 캐릭터죠 내가 알기로는 그 일본의 이 히로인이 대단하다 해서 한 4년인가 5년 1위 먹었지 않나 얘가? 아 9연속? 야 라노벨 캐릭터가 9연속 1위 먹을 수가 있냐? 근데 상대가 제니치네요 솔직히 말할게요 카미나리노 고큐 이치노 카타 원툴이 근데 그 원툴이 존나 멋있어 아 근데 진짜 낭만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없는 재능이야 지수님 저는 능력도 없나 봐요 하는데 아니야 제니치 너만의 길을 가거라 하나만 극한으로 하거라 근데 그 극한으로 갈고 닦은 게 자기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형이 나오니까 아 이게 참 낭만이 있어요 아 나 미코토 좋아하긴 한데 나 솔직히 말하면 제니치 초고속 능력의 매력을 잘 살린 예시인 것 같아 박터우의 운운천사 대 롱맨 시리즈 퀵맨 퀵맨 이 녀석 솔직히 기억에 잘 안 남아요 근데 퀵맨 쉬웠던 것 같은데 말이 퀵맨이지 그냥 그런 녀석인데 아 이 운운천사 얘를 관측하면은 움직이지 않는데 얘를 관측하지 않는 순간 얘가 다가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시간 이동을 보내요 그 사람의 시간선을 빼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운운천사는 무서워 그냥 얘 점점 다가오잖아? 와기마냥 변해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운운천사 올리도록 할게요 진몰이 대 메이드 인 헤븐 이 층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게 제천대성이죠? 왈도쿤이 말하길 그냥 제천대성으로 처음 각성하는 부분만 봐라 세계편은 보지 마라 난 세계편 보다가 개같이 후회했다 드디어 나왔군요 메이드 인 헤븐 주인공도 못한 3단 각성을 빌런이 하네 아니 빌런이 3단 각성 이거 참을 수 있나요? 메이드 인 헤븐의 능력을 말씀드리자면은 시간을 가속한다는 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 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메이드 인 헤븐은 연출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저는 메이드 인 헤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사리노 대 살생님 자 볼사리노 원피스 빛빛 열매의 능력자이자 짱구눈 못말려 원장선생님이신 애초에 빛이라는 능력 자체가 개사기야 근데 뭔가 나타날 때마다 1인분은 했어 욕을 잘 안 먹는다고 해야 되나? 아카이누은 이제 에이스 죽여가지고 욕도 먹지만은 내가 만약에 해군이었잖아? 키자루는 어떻게든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대 뭐? 살생님 죄송합니다 솔직히 난 이런 캐릭터가 어떻게 인기 있을까 싶었는데 아 인기 있을만 하더라고요 진짜 살생님 스토리에겐 감동이 있다 보호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의 소망을 이루어지기 위해 선생이 된 건데 그리고 유일하게 살생님을 화내는 일 학생들에게 피해가는 일 왜냐면 나기사가 살생님 전용 폭탄 끌어안고 터뜨리려고 했는데 그거 자기 비늘막으로 보호해주잖아 그거 보고 개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그지그지 비교를 하자면요 살생님도 빠르긴 한데 저는 키자루 빛빛 열매가 너무 매력적이야 16강전 트레이서 대 운운천사 좀 임팩트가 강한 거는 운운천사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서 초창기 트레일러로 비교하면은 위도우메이커가 저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서 뿅 한번 나타나서 저기 뭐 봐? 아 머장 파인애플 피자요? 종군촌 다 올리겠습니다 아 이거 얘네들이 붙어버리네 야 디자인은 카부토가 말이 안 돼 심지어 캐스트 오프 전에도 멋있어 근데 이게 워낙 스토리가 중구난방이라서 제니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력일섭 유형속은 참을 수가 없다 와 이거 좀 빡센데 윈도치 않게 해외 애니메이션 애들이 걸렸네요 그러니까 둘 다 고속능력인데 매력? 솔직히 말할까요? 저 파워퍼프걸 파워퍼프걸 Z나 파워퍼퍼퍼퍼걸 신시리즈 빼고 그냥 근본 파워퍼퍼퍼걸 얘네들 가위바위보 하면은 보자기밖에 못내지 않냐? 아 이제 단패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일단은 스피드스터의 근본이고요 잭슨하에서 이제 처음에 큐브 조각을 봉인을 하는데 실패를 해요 그래서 길대가 터져가지고 슈퍼맨을 포함해서 다 죽었어 근데 플래시가 그 광경을 본거야 결심을 합니다 이거 돌려야 한다 그러면서 플래시가 각성하고 달려요 플래시가 달려가니까 파괴된 구역들이 되돌아갑니다 왜냐면 시간을 역으로 가속을 해가지고 시간을 되돌리는 과정이거든요 실패한 결과를 돌려가지고 성공으로 바꾼게 이제 이번에 플래시인데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아 멘탈 터집니다 여러분들 저는 플래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속도능력자 월드컵 4강전입니다 아가치마 제니치 대 플래시 제니치야 이건 명예로운 죽음이다 서사가 너도 복잡한 건 이해는 하는데 최근에 플래시 영화를 보고 와서 그런지 뽕이 안 빠지네 플래시 올립니다 메이드 인 헤븐 대 큐실버 어쩔 수 없다 이건 메이드 인 헤븐이다 애니 연출이 고퇴였어요 메이드 인 헤븐 시간은 가속한다 어떻게 참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매력적인 필드 능력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메이드 인 헤븐 대 플래시 메이드 인 헤븐 유성호가 미친듯이 떨어지며 나는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저쪽으로 이동하고 굉장히 민폐가 가득한 능력이지만 그 연출 하나만큼은 고퇴였던 메이드 인 헤븐 플래시 어머니를 되살리고 싶다는 생각에 시간을 거꾸로 돌린 하지만 그걸 결국 깨닫고 다시 시간을 되찾는 이 플래시 아 둘 다 서사가 참 근데 역시 플래시뽕은 어쩔 수가 없네요 어찌 보면은 제가 이 이상형 월드컵 월드컵을 하게 된 계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플래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쩔 수가 없다 나도 다른 애들을 되도록이면은 고를 만한 껀덕질을 주고 싶었거든 아 근데 이 뽕이 안 빠지네 미치겠네 랭킹 한번 보죠 이럴 줄 알았다 플래시가 1위고 2위가 소닉이네 소닉 이렇게 떨어질 게 아니었다니까 내가 잘못 골랐어 얘 거의 4강급이거든요 소닉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매력적인 초고속 능력자 월드컵을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